최근 국내 철강업계의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대제철이 신사업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기존 강관사업을 분리해 자회사로 설립하겠다 밝혔는데요.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강관파이프 판매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지협 기자입니다. 현대제철이 강관산업을 분리해 키우기로 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울산에 111만 톤의 강관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는데 이를 따로 떼어내 올해 말까지 자회사 현대스틸파이프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은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 철강업황 때문입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철근, 후판, 여련, 냉연 등 주요 철강제의 가격은 모두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낮아졌습니다. 중국 시장 내 철강 수요가 낮아지며 중국 철강업체가 가격 덤핑을 해온 영향입니다. 제품 가격의 약세는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3분기 현대제철의 매출은 6조 2,832억 원, 영업이익은 2,284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매출은 10.2%, 영업이익은 38.8%나 급감했습니다. 철강업을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자 현대제철은 신사업을 통해 현재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현대 스틸파이프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LNG 관련 인프라 시장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용 관관은 최근 북미 지역에서 수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관관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만큼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쟁사인 세아재강의 경우 일찍부터 에너지관관 부문에 투자하며 최근 높은 실적을 기록 중입니다. 수익성 중심의 철강사를 목표로 사업 효율화에 나선 현대제철의 이번 신사업이 부진한 철강업을 타개할 묘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지협입니다.